다이소 화장품 정리대 가격은 5,000원이고요. 색상은 화이트, 블랙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이렇게 돌아갈 수 있고요.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. 칸막이 위치는 이 구멍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고를 수가 있어요. 칸막이는 모두 4개가 들어있어요. 실리콘 고리가 같이 들어있는데 뒷편에 칸막이 이음새에 연결을 해주면 흔들리지 않고 고정이 된답니다. 아크릴로 된 화장솜 정리함이고요. 투명해서 속이 다 보여요. 그래서 더 예쁜 것 같아요. 솜은 제가 집에 있는 솜을 넣은 거고요. 참 예쁘죠? 이건 투명 리모컨 스탠드인데 제가 여기다 넣으면 편리할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는데 가격은 2,000원이고요. 정말 편리하게 잘 세워져서 이런 튜브형 화장품 정리할 때는 정말 좋더라고요.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종이 스티커 라벨이 잘 안 띄워지잖아요. 그 부분은 이제 너무 무리하게 긁어내지 마시고 오일을 화장솜에 묻혀서 부드럽게 닦아내시면 그게 오일이 스티커를 제거하는 데 아주 좋거든요. 한번 해보시면 예쁘게 윤도 나면서 잘 지워질 겁니다. 리모컨 정리함인데 튜브 화장품 넣기 아주 적절하고요. 이번에는 뷰티 정리함인데요. 크리스탈로 되어 있어요. 가격은 2,000원이고 머리끈 넣기에는 사이즈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저는 귀걸이를 넣기로 했어요. 귀걸이 찾을 때 손가락도 잘 들어가고 너무 좋았습니다. 정말 예쁘고 튼튼한 크리스탈 제품인 것 같아요. 이번에는 화장품 정리함 가격은 5,000원인데요. 길쭉길쭉한 여러가지 화장품들을 넣을 수 있어요. 저는 펜슬이나 아이라이너, 마스카라, 뷰러 등을 넣을 예정이에요. 이게 지금 채워넣어 봤는데요. 너무 예쁘죠? 화장품들이 더 빛이 나 보여요. 잘 세워지고요. 너무 길지만 않으면 정말 찾기도 쉽고 보기도 좋아요. 이번에는 매니큐어 정리함으로 화장품 정리함 가격은 2,000원. 매니큐어 사이즈에 다 맞게 나왔고요. 정말 예쁜 것 같아요. 매니큐어 아웃구를 꽂을 수 있는 크리스탈 매니큐어 정리대예요. 조아가 지금 열심히 엄마를 도와주고 있어요. 도와주니까 금방도 나왔네. 매니큐어 정리함에 넣으면 내가 무슨 색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잘 확인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. 이번에는 립스틱 정리함이 가격은 2,000원이고요. 이것도 다이소에서 산 거 맞고요. 립스틱을 넣었더니 크리스탈이라 그런지 립스틱 색깔이 더 살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 너무 예뻐 보여요. 이제 화장품 정리함을 모두 화장대로 옮겨 보았습니다. 다이소 화장품 정리함으로 만든 화장대.